네 잡았습니다. 와 역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맞네. 어이고 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 한 마리 잡았어. 이야 드디어 밤에 어이고 기운 좋은가봐. 아이고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. 그렇지. 와 거의 페리카나 같은데. 오. 목이 굉장히 큰 건데. 목이 굉장히 크네요. 페리칸 종류 같아요. 왠지 느낌에. 근데 일반 페리칸하고 조금 다른데. 밤에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. 새들은 밤에 보통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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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